도대체 어째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이 계속 나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니까 한나,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남자 애들이 너가 좋아서 계속 문자 하는 건데 나 같으면 좋겠다 그래 나 같다도 필립이 문자 하면 데이트 하겠다 필립 귀엽잖아 뭐 그렇긴 한데 솔직히 필립이 적합한 상태는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니 돈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지 우리 부모님이 아신다면 절대로 적합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실걸? 돈이 별로 없으면 안 되거든 아, 됐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돈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너는 돈 되게 신경 쓰나 보다? 하나, 누군가 너를 찾고 있단다 아, 네? 전데요? 왜 그러세요? 그래, 그래. 뭐 편지가 온 거군 아니라만은 음, 정학 소식 들었니? 그게 우리 실수라고 하는구나 사실 너가 정학이 아니라고 하네 한나, 한나. 무슨 일인데? 어? 피야. 내가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 뭔데? 뭔데? 어? 론다의 일이지? 응? 빨리 말해봐 아, 말해주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 말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정학 얘기야. 말하지 마 아, 론다 얘기 맞구나 아, 정말 못 살아 얘들아 아직 몇 분 남은 거 알지만 그래도 체육 시간은 늦지마 아, 그래 알겠어, 필립 시간 맞춰서 갈게 그래, 헨나. 꼭 시간 맞춰서 와줄래 그래, 알겠어, 필립 야, 봐봐. 필립이 너 진짜 좋아하나 봐 아, 조용히 해 오늘 농구나, 축구나 해가지고 헨나가 나를 멋있게 봐주면 좋겠다 아, 왔네. 체육 시간 어? 선생님, 선생님 오늘 축구나 농구나 하나요? 어? 안녕, 얘들아 어? 오늘은 농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체조도 조금 할 거고요 어, 오늘 뭐 할 거 싶습니까? 아, 좋아요 저는 농구하겠습니다. 농구요 그래, 얘들아 자, 오늘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체조도 하고요 농구도 할 겁니다 자, 농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어? 하나가 농구를 안 하잖아 아, 그러면 하나랑 같이 하고 싶은데 나도 농구하지 말걸 자, 그러면 이쪽 친구들은 농구를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체조를 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저 줄을 올라야 되는 거야? 아, 지난번에도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난 지난번에 안 했단 말이야 흠, 나는 내 체조 학원에서 벌써 배웠던 거라서 쉬울 건데 흠, 너네는 못하는구나 그래, 그래, 알겠어 됐어 너는 학원 다니지 어쩌라고 아, 이거 너무 높잖아 도대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선생님, 선생님 팀 바꾸면 안 돼요? 저 농구하기 싫은데 안 돼요 한 번 정한 팀에 그 세우기 있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할래요, 선생님 그래요, 그래 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일단 해 흠 야, 근데 쟤 귀엽지 않아? 벤이래, 벤 이번에 전학원 애잖아 벤, 잘한다 벤, 잘한다 야, 너 너무 멋있어 야, 계속 계속 힘내 어? 한나, 한나 나 이것 좀 봐 나도 나 지금 농구하고 있어 나 잘하지? 응, 굉장히 잘하는데 필립, 이쪽이야 패스해, 패스 한나, 한나, 여기 봐 어허 해냈다 예헤 정말 잘했어 대단한데 벤, 너무 잘했어 벤, 너무 잘했어 멋지다 어, 이제 제가 해도 돼요? 선생님, 제가 갈게요 제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했나 뭐, 무섭지 않겠니? 벤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 한나, 한나 잘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필립, 정신 차려 지금 너 농구하는 중이잖아 이쪽으로 던지라고 뭐 하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허, 팔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 어허, 힘들어 어허, 힘들어 한나, 잘하고 있어 얼른 올라가렴 어허, 해냈어 끝까지 올라왔어 한나, 너무 멋있어 어허, 필립 우리 지금 농구 중이잖아 빨리 공 내놔 한나, 너무 멋져 축하해 헤헤 해냈다 어, 근데 너무 높잖아 어떡하지? 어,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지? 어, 선생님 한나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데리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헉, 헬리콥터가 있었으면 바로 내려왔을 텐데 안 되겠네 한나, 천천히 아래를 보지 말고 내려오거라 어허, 어떡해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헉, 헉 어허, 어떡해 한나, 한나, 한나 잘 잡고 잘 잡고 가만히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허 얘들아, 괜찮니? 안 다쳤어? 아, 아이고 아, 조금 아프긴 했는데 고마워, 필립 네 덕분에 살았어 어허, 다들 많이 안 다쳤다니 다행이다 세상에 너무 걱정했어 선생님, 필립은 아직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필립, 필립 날, 날 구해줘서 고마워 나는 괜찮은데 어, 넌 괜찮니? 아, 아 네가 괜찮다니까 나도 괜찮아 허리가 그냥 조금 아프네 아휴, 뼈 안 물러졌다니 다행이다 얘들아 너무 위험했어 한나,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응, 필립 진짜 고마워 내가 안아줄게 정말 고마워 너, 너 덕분에 살았어 헉, 하나가 안아줬어 헉 세상에